생선하게 불어져! 망을 치우다! 불어져 치우다! 사랑을 치우다! 해볼게요. 그리고 나서 그중에 욕심많은 놈이 있으면 먹고 걸릴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떨어지자마자 입질은 바로 왔어요. 지금 여러분 그... 제가 줄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저만 느끼는 건데 입질은 지금도 오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이게 삼키질 않은 거지 현재... 퍽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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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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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으로 또 쳐들어 간다고 이렇게 주로에 텐션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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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텐션이 있어야지 고기가 안 떨어지는 거에요 오케이 여기서 조금 타이트하게 감고 요거 보내고 다음 파도 괜찮네 여기도 조금 더 감고 지그시 땡겨서 쭉 오케이 올려놨죠? 여기 미끄럽습니다 지금 미끄러우니까 가까이 가지 말고 어허이 생선도 알아요 자기가 절로 가야지 산다는 거를 근데 이거를 나는 아니까 더 잡아서 지그시 땡겨서 자 생선 확인 어어? 격신 건 누굽니까 아아아아아아아아